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나 보스티 비스캐 미리미리 준비가니 기자는 사이프도 마리키로 나를 보여주기니 인사 리지 사라 쑥크루 두 미트립에 카충봉을 줘 아 미치무스 겟도봄 기대없는 곳에서 선물이 왔고 일상을 남기는 게 습관이 됐어 사라 디크로 모토 베게 사라 부르 두프 사라 쑥크루 두 미트립에 카충봉을 줘 아 미치무스 겟도봄 사라 쑥크루 모토 거모가 남피스틱의 레몬디 사라 부르십고 사라 곧두 네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는 영둥이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교복을 입고 나온 이유는 학창시절 열심히 하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항상 열심히 하던 시절을 되새기기는 개뿔 그냥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입고 왔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둥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